긍정적인 길치네 좀 헤매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알아서 재밌는 방향으로 굴러 가던데요 하루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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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생에는 저마다 후회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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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모델은 꿈은 평생 마음에 밟히는 것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! 하이그래! 오오오! 몸보스라! 노 한국에서 여자는 큰 시간을 방문해 크로하인드 4시간, 사귄 페인트 4시간, 사귄 페인트 그냥 놀자, 나갈아 하지마 뭐야, 야, 재밌는데 에이, 에이 가끔다 와 자 응 mess 요렇게 뭐 뭐 뭐 어 왜 뭐야 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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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